안녕하십니까 폭부동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썹에 문신을 하러 가는데요. 눈썹을 그리로 갑니다. 나이도 들고 사고를 몇 번 나오고 여기서부터 눈썹이 옅어졌다 그러네요. 눈썹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눈썹을 좀 짙게 해야 좋다고 해서 지금 눈썹 문신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가는 장소는 친구이자 라이언스 사무사 A 지구 동기회장인 김동철 회장의 부인이 부티샵에 가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눈썹 문실라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하고 나면 좀 새꺼먹고 해가지고 많이 어색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시즈카 클리닉입니다. 아 드디어 남산삼동 개린드리링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해가지고 멋지게 눈썹을 한번 그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할 게 얼마였습니까? 여기요? 여기 한지 20년 전이었어요. 아 20년 전이었어요. 그 한 사람 아티스트라고 했거든요.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아티스트는 몇 명이야? 한 명? 두 명? 아티스트는 4명인데 그중에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수제자가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하고 닥터 있고. 닥터는 또 뭐야? 닥터는 그거죠. 필러나 그 다음에 얼굴. 전빼고 이런 건보석 이렇게 하는 거. 얼굴. 닥터. 근데 여기는 한 번 하고 다른 데는 터치를 한 번 더 해준다고 그러던데? 여기도 당연히 그거는 한 달 정도 있다가 흐려지면 와서 AS 저 리터치 한 번 합니다. 가격은? 가격은 25만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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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아팜트. 여기. 이때는 아내 기술이 있고. 아 시술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좋습니다. 눈썹을 지금 마취를 하고 있는게 이거 일종의 문신이잖아 그지? 네네네 안연구하자 손님들을 수정해주는 기간이 1년 AS기간 AS기간 1년이고 한국손님은 3개월 한국손님은 3개월 동안 우한 리필을 해준다 우한 리필이 아니고 우한 계속 봐주는거지 계속 수정을 해준다 오케이 알았어요 제 실수를 해주실 아티스트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호흡기술을 배우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선생님은 한 몇년쯤 되셨나요? 방송 좀... 아니요 해야 돼 지금 우리 친구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눈썹을 보고 어느정도 검진을 할 것인지 그릴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관상학으로 보면 오? 오관 오관이라고 그럽니다 눈, 코, 귀, 입, 눈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눈썹이 형제군 그 다음에 대인관계 형제군이라고 해서 형제지관 대인관계 비즈니스를 관장하는게 눈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만큼 눈썹이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그린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또 오세요 눈썹을 흐리게 되면 매운 관계도 그만하지 못하고 눈썹을 하늘을 딱 지어진 데 펼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이 되겠죠 눈썹을 흐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진다고 해서 눈썹을 흐리게 되면 눈썹을 흐리게 되면 눈썹을 흐리게 되면 관상학적으로 눈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관이니까 네 총 시술시간은 1시간 정도 정도 마취를 하고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눈썹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이롤 눈썹을 할까요? 아이롤 눈썹을 할까요? 그 말 농담이고 그냥 우리 선생님이 멋있게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만에 이게 끝이 났고요 지금 5분이 계신데 모두 다 친절하시고 우리 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시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일본 이름이 시술가상이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술가라고 합니다 자 자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되게 멋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개인관계 뭐 좋은 상황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쫙 쫙 쫙 쫙 쫙 꽉 쫙 쫙 쫙 쫙 우리 방금 해주신 원장선생님께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제가 한달뒤에 이 동영상을 다시 올릴텐데요 그때 리포하고 에프트를 보시고 한번 한가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이 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